한국당연구소 안녕하세요. 저희는 방송위치 쇼스터드가 박성현 러블리용주입니다. 이랬다 이것은 나한테 작성해 정말 작성 안 될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 좋아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진피하게 할머니도 만들고 원숭이도 만들고 이쁘게도 가고 인간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우리 직업변조에서 이 몇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멀었어요 가슴성에 노르세요 그리고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성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눈썹이 얼굴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눈썹처를 이렇게 인중을 조금 더 밝게 하고 도출되고요 이러면 조금 더 띠래요 지금 특수한 것까지 그려서만 해가지고 자 여기는 오른쪽이 되물고 여기는 어린아이 다 많이 5년 가까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시도도 많이 하고 아마 국내에서 남자 아이돌 중에서는 메이크업 쪽으로는 거의 독보적인 문제일거에요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잘 케어할 수 있는게 태어나 메이크업이 있을 때 조금 원이 아닐까 싶어요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 경기자들은 야외자들이 많죠 그리고 가수들 같은 경우도 보통 야외에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한 15에서 30 정도 충분해요 하중일 해수욕장 한테 알 수 있을 거 아니면 일반적인 상태나 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크게 해수욕장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발라놓은 점 중에 제일 좋은 바람이 하나님은 채도를 꼼꼼하게 발라놓으면 펜슬이 되게 잘 그려주고 잘 안 그려주고 근데 채도가 잘 안 그려주는 상태에서 펜슬을 그리게 되면 찬스가 없게 됩니다 적당한 한다라는게 있어요 보통 눈을 최고 사이즈를 열정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눈 기본 사이즈보다 진짜 맥시멍에 열정 5개 오직 당신만의 아이분답 왜 노포 이렇게 해줬으면 너를 무박시켜서 에블론은 이렇게 신질로 할 수 있고 시우미는 신질로 귀엽는데 화면이 너무 잘 맞나요 헤어도 배우고 스킨도 배우고 네일도 배우고 메이크업도 배우는 것처럼 여러 관리한 것들을 배워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런 과도기를 당기고 이겨낼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하다보면 딥포인팅 커터에서 좀 깊게 질감 처리하는 데가 있고 끝에만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걸 끝에만 처리해야 훨씬 운동감이 있으면서 무거의 감이 있다 네 머리가 아무래도 무겁기 때문에 뿌리 살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살리시고 아무리 보면 M자여서 갈라진 부분 또 앞에 가만히 있으신 부분 삼각형이신 부분 이런 분들은 앞머리를 그 형태에 맞춰서 잘 짠다 줘야지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 자신이 가장 특히 남자들은 대부분 미용실에 두세 시간 있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실비만 갖고 주실게요 그러면 좀 고무줄 없을 때 실비만 있을 때 간단하게 스타일 갖고 오셨어요 그 하나하나의 사진들이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나면 예전 스타일이 다시 좋아와요 지금 보면 하이베스트에 수영복지 어떤 편이 많잖아요 예전만으로 그런 정도 좋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내 자신 크게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사람을 많이 고마울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특강을 맡게 된 다오 교수입니다 어 이번 특강을 하면서 어떤 친구들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학교까지 와서 강의를 받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강의를 해보니까 어우 정말 열정적인 친구들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도 많을텐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끝까지 밀고나가보면 언젠가는 굉장히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어있을 것 같아요 절대 꿈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한걸음 한걸음 나가오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황경식입니다 저 또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꿈꾸는 친구들이랑 함께한 시간이라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아는 노하우들에 대한 걸 바라볼 때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오히려 제가 힘을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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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